잘 만들었네요 물이 안가는데 물이 안가는데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으음 난 또 같이 마이리즈 1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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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시 15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엄마가 아팠어 선생님이 말해줬어? 엄마가 아팠어 엄마가 아팠어 엄마가 아팠어 엄마가 아팠어 소울아기 어디 안가는데? 왜 울어? 엄마 퀸 엄마 퀸 엄마 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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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우 룩 룩 아리핸티넘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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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ㅡ 응 전 ordin Scout 야이 해석 무작정 엄마가 이자차 엄마는 이자차입니다 이자차가 났다 이거 같아? 이거 잠깐만 렌트맛 타볼 부어 이거 다 튼거야? 부어 아! 애기 들은 필요 없는데 나는 이 거야 나도 섞어줄까? 근데 맛있는 냄새난다 그치 파마늘 있어 내 파마늘에 소주 주워 주워 있어? 없으면 주워 만두 빚자 나 만두 이쁜거 잘 빚어 진짜야? 응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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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잡고 또 잡고 이렇게 하는 만두 맞잖아 할머니 여섯 피 돼 짜잔 만두 피 만두 피? 이렇게 생겼어? 봐봐 이렇게 생겼다? 엄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나도 해볼래요 밥을 넣어요? 속을 넣죠 이게 무슨 밥이야 속을 넣어요? 네 그래서 나도 만들 줄 알겠다 이렇게 이렇게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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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만두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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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봐 엄마 나 왔어 엄마 뭐하다가 여기 다쳤어요 이미 예쁘지만 이렇게 모아서 붙여서 꼭꼭 안 떨어지면 꼭꼭 안 붙이면 만두가 다 터져요 응 그러면 성공이 못해요? 네 만두가 더 터져요 유모차 같아 유모차요? 네 유모차 같아 왜 유모차 같아 여기 애기 눈 아 진짜? 짜잔 유모차 아 아 아 아 아 아 짱이 엄마가 접시로 손에 다물어요 손에 다물어요 안하면 망해? 응 망해 만두 완성 못해? 잘 부어 자 자 자기 만두를 잘 보세요 넣어서 그렇지 만두를 각자 만두를 봐야 돼? 응 그래요 더 많이 넣어도 돼요 자기가 넣고 싶은 만큼만 넣으면 돼요? 너무 조금 넣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 듬뿍 넣어요 그럼 여기 둘게요 네 또 한 장 더 뜨러 가서 저희 미술 다녔어요 언제요? 저희 다섯살 때 요리학원 다녔어요 저는 맞아요 진짜요? 네 저는 요리학원 다녀서 잘해요 저도 요리학원 다녀서 잘해요 요리학원 다니면 잘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만큼? 좋았어요 이만큼 하자요 또 뜯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요?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세요 저는 여러가지 모양으로 해볼게요 저는 어릴 때 어 됐어요 이렇게요? 왜 serves 저는 어릴 때 근데 이렇게 방 종이 형도 만들었던거잖아 학교 전부대처럼 예쁘다 잘 만들었다 This one verwalford ob 뭐야 보자 만두 다 오 만두다 정균이 형은 이렇게 만들었다 잘했어 너무 잘했어 깜짝 놀래시겠는데? 이렇게 그리고 까베기 차로 꼬아 까베기 까베기 먹을거야 친구? 까베기 먹을거면 까베기 시켜 까베기 먹을거면 까베기 시켜 이만두 이만두 정이가 만든 만두 예뻐? 응 엄마가 만들어줄게 엄마 없다고 너 가리 위에다가 그냥 줘 나한테 한 번 사올까? 응 언니 못하게 응 나 그래서 아까 엄마 엄마 저 이거 그래도 사탕 모양이라는 이거는 잘 만들었지? 이거? 이거 사탕 모양 기억나지? 그리고 예쁘게 만들었지? 응 잘 만들고 만두가게 하고싶다 만두가게? 응 만두가게 못할 것 같은데 왜? 만두가 안 예뻐서 아니야 예뻐 예뻐? 엄마 잘 만들었어 엄마 잘 만들었어 그러나 verge 이거 먼저 하는거야? 귀여워 캔디 만두도 다 됐어? 우와 이거 다 됐어 만두 왔어 저분 다 못먹잖아 나 새우 먼저 먹어야지 다 됐어 잘 먹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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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는다 너무 맛있다 응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안 끓여먹을 안 끓여먹을 한거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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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엄마는 정말 맛있어. 이거만. 응. 우리 자. 응? 만나자. 오케이. 만나자. 사랑해. 짠. 사랑합니다. 아빠. 나 척턱이 연결했어. 응. 아빠가 척턱이 연결했어.